엄마, 아빠, 나 케이티 집에 간다. 너 못 가. 너 요즘 너무 파티만 가고 술만 마시고 있어? 성적이 엉망이야. 그래, 미미야. 그냥 가족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자. 우리가 언제 좋은 가족 시간을 보냈는데? 자주 보내지. 게임도 같이고 놀잖아. 네가 그렇게 정하는 게임이 뭐지? 은호. 너무너무 좋아하지? 어, 아니. 우리 미미는 모모폴리 좋아하지. 아,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내가 그런 유치한 게임을 좋아한지가 언제인데? 난 그냥 파티하고 술 마시고 싶어. 둘 다 너무 창피해. 요즘 애들은 처음 어쩔 수 없지, 뭐? 음, 와인 남아나. 아이가 너무 말썽 부려요? 아아악! I hate school! I love to drink! 어쩔 줄 모르겠어요? 수퍼내니를 부르세요 그는 똑똑하다 강하다 섹시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퍼내니입니다 저는 이 가족을 꽃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전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제 남편은 회사에서 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을 돌보고 참 문도 포한 어마예요 그리고 저는 집안 일을 돌보고 참 문도 포한 어마예요 아 그리고 가끔 와인 맛보기 합니다 우리도 미미는 몇 살이지? 어 열 다섯 치입니다 아 참 그렇지 네 열 다섯이에요 공부 청학은 청정학이에요 지난주부터 열 여섯이잖아 그럼 다 같이 미미를 만나볼까요? 어디 봤어? 아 커팅 위에 봐봐 미미가 없는데 사이에 두 분의 미미랑여도 개진에는 지점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금 무슨 노재로 떠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 원하는 거든다 저며 아 그래요? 좀 더 말해주세요 몇 년 전에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개 합격한 문제가 많나요? 선생님들 과외들이 W이예요? 인제 미미는 술이랑 파티만 좋아요 잠깐 보니깐가 기어말이 꼭 다른 거네요 아 그러니깐가 말이죠 잠깐만 뭐라고? 당신 대주 가잖아 매일 날 술만 마시고 말이야 말이야 I don't understand why you drink so much I don't understand why you drink so much 1,2,3,3,2,4,3 두 분 차 주우소? 니카? 아니요 아니요 무슨요 짜사랑 게 사음이죠 미미 앞에서 자주 싸우시세요? 이봐요. 우리가 이 문제랑 무슨 사관인데요? 우리가 문제 아니니까 5만6천 벌까지 받을 하니까 조미료제대로 해주세요. 아 네. 그럼 하루를 충분히 누러 놓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미지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오후 3시에 스미트 가족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미미가 어디 있어요? 남의 일을 너무 참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니? 그냥 새로운 스타일로 시험해보는 거 아니니? 네. 너무 예쁘다. 내 가슴은 좀 짜지만 그 궁중 커서 그 지면돼 괜찮아. 그만! 그만! 더 이상 못해겠어요! 당신 문제가 뭔 집안에 알면서도 그 집과자 정신대문에 고지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너무 멍청해서 당신의 가족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말아요. 그리고 수천구만 마시세요. 구천화 정체 발 내려놓고 바티 청구만 가 가족이랑 가만 시간 더 보내고 해. 저는 나 갈게요. 이 가족은 휘멍없이 멍가 켰어요. 난 안가족 아네? 안 먹말로. 나 나간다.